16회 골든디스크상 가요계 맏형입니다. 김건모씨 그 미안해요라는 김건모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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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 일이야 누가 날 집으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을 넓은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이곳만 걸어가고 있는가 저분들은 길이가 정해져 있는지 없던 자기가 정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래 사랑을 해봐 이게 정말 나의 길이니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지 못하 무엇이 내게 정말 깊은 요즘인지 지금인지 나는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을 내가 알고 싶고 엿둬이 또 돌아보지 않고 우리에게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원하는 아 아 그 눈길이 서류가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지 나는 무엇이 그 꿈일까 그건 누구의 꿈일까 그 꿈을 이룰가 나를 살 수 있을까 아 아 지금 내가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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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군가 아 나는 무엇을 위한 소망 살아야만 아 outs 나는 내게 나는 내게 정말 내게 저는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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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습니다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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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O.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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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대상은 바로 이분들팀에 B.O.P!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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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청와대님 앞으로 나오셔서 상회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받아주시죠 잠깐만요 네 지금 많은 금요원분들이 축하해주시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 그러면 B.O.P! 우리 영광의 얼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G.O.D 여러분 G.O.D 여러분 G.O.D 여러분 축하합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16회 골든디스크 영예 대상 G.O.D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태우스가 대표로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네 얼마 안 나온지 얼마 되기도 안하는데 진짜 진짜 큰 사고 돼서 너무 감사하구요 그리고 사실 정말 열심히 활동할 거구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구요 그리고 모든 가수들 중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프로듀서에 주신 지영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이버 지식도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그럼 손은 씨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예 대상을 수상한 G.O.D.와 제작사인 사이더스에 진심으로 축하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간스포츠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광고 문화방송이 후원하며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협찬하는 제16회 골든디스크사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여러 가수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구요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많은 가수분들 방청객여러분 시청자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예 대상을 차지한 G.O.D.의 곡을 앵커로 참여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컨 bikini 한글자막 by 한효정